제주 반야사가 약사여래불 등 3존불을 새롭게 봉환하며 불교 호스피스 기도수행 도량으로서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. 반야사 3존불 저만의식은 전통 불복장작법 보유자 수진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선 가운데 석가모니불, 약사여래불, 미륵존불 등 3존불과 후불탱화, 나반존자, 산황대신을 봉환하는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. 병원에서 아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이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듯 그렇게 기도하고 서운을 세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약사여래불청을 보셨습니다. 반야사는 최근 제주 웰다잉문화연구소 법인을 설립하는 등 올바른 죽음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